강렬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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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ㄱㄱ' ㅇㄱ' ㅇㅇㅇㅇ ㄱㄱㄱㅇㅇ ㅇㅇㅇ 카우ㅏㅇㅇ ㄱㅇㅇㅇㅇ ㄱㅇ ㅇㅇㅉ 게임을 딱 실행했는데 이...ге 더! 그러면 아! 한 번 이제 생각을 해야된다는거죠 각오를 해야된다는거죠 C.. 자 시작 한건가요? 자 일로 가면은 자 오늘의 게임은 아... 다이브구요 다이브 자 일로 나가면 그..끝이야? 어? 뭐야? 오..끝이네? 아아아아 자 당연하게도 나가면 나가집니다아 오케이 자 시작도 하기 전에 끝부터 일단 보는거죠 너무 궁금하잖아 그죠? 자 이제 그러면 환영합니다 웰컴으로 가볼게요 웰컴 땡큐 포 퍼체승 아울 뉴리 디벨롭트 풀다이브 시스템 우리의 이 풀다이브 시스템을 사줘서 고맙다고 그죠? 벌써부터 나를 감정적으로 어..고맙다는 말을 해버렸죠? 나.. 환불할 수도 있는건데 스읍.. 벌써 고맙다고 해서 나 환불 못하게 막기 You are about to connect to 알크론? 알카이론 Our first and currently only learning server 자 저흰 저는 이제 알카이론이라는 어 서버에 접속하게 될거래요 알카이론 is a fantasy realm Where players can team up To go on adventure 자 알카이론은 어.. 진짜 환상적인 왕국이래요 어.. 플레이어들이 팀을 합쳐서 모험할 수 있는 이 서버는 어.. 어쨌든 겁나 많은 플레이어들을 연결해주고 있구요 말이 많아 자 경고! 우리는 니가 이거 3시간 이상 하기를 권.. 권장하지 않는데요 자 세.. 너무 오래 여기 접속해있으면은 어.. 그.. 시스템 에러가 나거나 중독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어쨌든 고맙습니다 지금.. 약간 그런건가봐요 가상.. 그.. 뭐라그러지지? 그 영화같은거 보면은 게임이랑 실제랑 연동돼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 그런거 서버에 온거 같은데? 매트릭스같은거 자 접속! 접속 삑 자아 접속했구요 뭐야 저거 아까 그 버튼이다 그죠? 멀리서 보니까 약간 조커 얼굴 같은데? 눈 하나 있고 입 있고 그죠? 그리고 이... 으흐니...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나? 씁... 흐오오오오오 뭐야 이건 또 아 뭐 이렇게 많아 오케이 자 너무 긴건 읽지 않습니다 음.. 앗! 읽어야 되나? 다 막혔네 테스트를 받으라구? 테스트를 받으라는데? 이게 얘네 회사 이름인가? 테스트 어디서 받죠? 자, 얼굴 테스트 갑자기 여기서 얼굴 테스트를 받으라구? 어어? 게임하는데 얼굴 테스트? 잠깐 뭔가 기분 이상한데? 기분 나쁜데? 어 이거다 트레일러에서 본 그거다 이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냐 슬픈 얼굴이냐 이거죠? 해피가 있고 새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행복한 얼굴에 그 스마일 대명사잖아 새드로 누르면은 당신은 힙스터입니다 삐빅이 뜨나? 당신은 건머충 힙스터입니다 누가 봐도 웃고 있잖아요 일단 해피라고 할게요 어 해피라고 누르는거 의도한거겠지? 해피 끝? 끝? 이게 끝이야? 페이스트.. 페이스트 테스트 이게 끝이야? 오케이 얼굴 테스트 흐흐흫 하씨 오케이 또 무슨 테스트가 남았죠? 뮤직테스트 오오오오! 그 왜 하는거지 근데? 이 뮤직이 어때요? 이것도 해피랑 새드네요? 이 뮤직이 행복한지 슬픈지 어 솔직히 행복하다 그죠? 어 솔직히 이것도 새드라고 눌러보고 싶지만 그거는 너무 이 게임에 뭔가 있다는걸 아는 그런 플레이 어어 해피 해야겠습니다 해피 자 뮤직 테스트도 했고 이제 또 뭐 받아야돼 뭐 수학 메스 테스트 이런건 없겠죠? 여기 아까 얼굴 테스트 한댄가? 이번에는 모랄 테스트 도덕검사도 하네요 별걸 다해 자 어 father of three passed away in a traffic accident 자 새 아이를 가진 아빠가 교통사고로 어 돌아가셨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? 해피 새드 이건 당연히 새드죠? 테스트라기에는 너무 그건데? 끝이야? 딱 하나씩만이야? 여기 약간 뭔가 쎄진다 그죠? 뭔가 쎄했어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나? 어 끝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번 버튼이 하나밖에 없네요 체크 체크 자아 제가 한 테스트 결과를 보는거죠? 체크하는거죠? 뭐야 또 왔어? 뭐야 왜 여기로 또 왔어? 뭐야 또 이제 여기 아까 그대로 가서 하는건가? 열어줘 페이스 테스트 또 해? 또 해? 이게 제일 얼굴 같애 왜 또 하지? 왜 또 하는거지? 아니 해피라고 왜 내 질문을 회피해 뿌뿌뿌 뭐야 또 똑같이 또 하면 되나? 아니면은 반대로 대답해야 되나? 아니면은 반대로 대답해야 되나? 아니 아까 했잖아 이거 왜..왜 자꾸 하려는거야 아 해피라고 뭐지? 어 뭔가 기분 나쁜데 진짜? 이것도 질문 똑같나? 이것도 질문 똑같네? 새드 자 이러고 엔드 자아 결과 다시 보기 또 반복하나? 또 반복하나? 그럴수도 있을거 같애요 그쵸 또 왔죠? 뭔가 이상해 지금 어 불금도 없고 또 페이스 테스트부터? 어? 안들어가지는데? 원래 들어가져야되는거 아닌가? 여기부터 맞는데 원래? 바뀌었다 바뀌었다 뭔가 바뀌었다 뭔가 바뀌었다 어 왜 다 안들어가지지? 여길 봐야되나? 아아 아 휴먼 테스트구나 아아아아 휴먼 테스트였어? 우리가 보는 테스트가 로봇.. 주인공이 로봇인건가 그럼? 99.964% 휴먼이래요 다시 해야되나봐 그럼 반대로 아아 반대로 해야되나보나 근데 로봇도 이거 사람이 만든거기 때문에 어잉? 바뀌었다 바뀌었다 얼굴 바뀌었다 그죠? 성당님도 사람인데 아 내일 대한대감사합니다아 어쨌든 계속 사람으로 갈게요 일단은 그냥 제대로 한번 대답해볼게요 그냥 상식적인 대답 어 누가봐도 이거는 이제 새드죠? 약간 하나 더 추가되서 해피 or 새드 or 발디 이랬으면은 바로 발디를 찍을텐데 지금은 이거는 해피는 아니지 누가봐도 입이 이렇게 됐잖아 그쵸? 새드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이제 바뀌었겠다 슬픈 음악 나오겠다 슬픈 음악 나오겠다 아 이럴거면 그냥 한방에서 하자 근데 이걸 왜 움직이게 하는거야? 어? 음악은 그대로네? 아닌가? 좀 바뀌었나? 그대로죠? 괜히 바뀐 것처럼 이 잔상은 뭐지 근데? 방금 엊그저께 라섹 수술한거고 온 것처럼 일단 해피이 뭔 게임인지 약간 감을 잡을 수 없는 다시 또 모랄 테스트 이것도 똑같죠? 질문 똑같습니다 새아이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당신의 심정은 당연히 새드 슬픈 이거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이제 뭘 봐도 새드 만들려고 자꾸 나 이거 반복시키는건가? 계속 뭔가 렉걸리고 있죠 그쵸? 한번 할때마다 화면이 의도적으로 렉 먹는 화면이 나와 자 세번째 테스트 결과는 저도 들려요 저도 들려요 그 소리 이번에도 99. 971% 휴먼 계속 해봅시다 궁금하네 뭐 없기만 해봐 아니 세드라구 흠 쓰읍 왠지 이번에 음악 바뀌지 않았을까요? 아니네 그대로네 뭐야 해피 뭐야 이거 아니 왜 아니 왜 근데 그대로인데? 아니 뭐지? 뭐하는거지? 진짜로? 자꾸 해가지고 대충 눌러가지고 틀리길 원하는건가? 뭘 의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이 두주간동안 뺑뺑이 돌려서 환불을 막는 게임인가? 하하하하 하하스스 그래서 고민하게 만들어서 플레이 시간 잡아먹고 어어 어 이제 뭔가 다르다 호오오오 헤에에 테스트로그 113 이걸 113번 했다구? 아니 더이상 휴먼이 아닌데? 휴먼이였으면 여기서 솔직히 한 세 번째 까지 참고 담당자 나오라 그래 바로 소리치는데? 휴먼이 아닌데 이거? 어허? 이게 휴먼 100% 만들려고 그러는건가? 왜 그러는거지 지금? 지금 113번 했어요 지금 뭐야 여기 아 이제는 한번 해보자 그래 그냥 반대로 해보자 Sad 아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다 나도 어 113번 했다고 지금 제가 감정이입을 하니까 다 슬퍼 지금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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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저 마지막 질문에도 그럼 해피를 눌러야되네 근데 113번 했다고 생각하면은 해피를 누를 수도 있죠 지금... 제정신이기 힘드니까 일단 해피 자 요번 테스트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쓰읍 자, 이렇게 누르기 를 기다렸던 것 같애, 이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가요? 이 삐잉 소리는 진짜 어디서 나는 거지? 이 전자음 소리? 기계음 소리? 어? 뭐야? 그래도 휴먼인데? 테스트 547? 500번을 했다고? 아니 저기요 뭐야 이게? 그대로야 뭐지? 어? 이번엔 뮤직부터네?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야? 으잉? 어잉? 뮤직이 아닌데요? 뭘 눌러도 근데 왜 휴먼 99% 나오지? 뭐야? 퍼센트 바뀌어도 뒤에 소수점만 바뀐거라 거의 의미 없지 않아요? 점점 올라가 휴먼 농도가 이게 순수 100% 휴, 휴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한 2000번만 더하면 하나도 안 바뀌네? 나 음악, 무서운 음악 나올 줄 알았는데 어 그러게 여기도 뮤직이네 사실 처음부터 어? 조금 바뀌었다 패스드어웨이에서 다이드로 돌아가셨다 해서 죽었다로 표현이 바뀌었어 이거 뭐 있는건가? 별거 없겠지? 그냥 이것도 일단 다 반대로 또 갑니다 쓰읍 뭐가 바뀌곤 있는데 되게 조금씩 쓰읍 쓰읍 나 조금씩 화나기 시작했으니까 뭐 없으면 아주 각오해 이 게임 다이브 게임사에 다이브 해버려 자 또 왔죠? 어? 어? 휴먼 농도 내려갔다 뭐야 이거 반대로 해서 휴먼 농도 내려간건가? 1382번을 했어 이거를 아니 그 무슨 게임 서버 하나 접속할려고 쓰읍 어? 바뀌었다 그냥 테스트에요 이제 어? 언더테일링 감사합니다 해피해피 어? 드디어 뭔가 시작됐습니다 어 둘다 해피해요 쾌척하겠습니까? 네 네 역시 질문 이렇게 하는거죠? 좋았어 자 다음 것도 한번 봐봅시다 점점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해 뭔가가 뭔가 일어나고 있긴 해요 그대로인가? 여긴 음악? 이건 또 그대로네 템포 느려졌죠? 나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겨서 솔직히 기뻐 어 나 해피해 지금 지금 뭔가 여기 이 상황이 변해서 솔직히 기뻐 전혀 슬프게 들리지 않아요 모랄 테스트 여기도 바뀌었을까? 예스 헉! 타조가 따로 바뀌었어요 burn to death로 바뀌었어 여기 그리고 새드랑 해피 위치가 바뀌었어 어 아니 트위치 알람이 뒤늦게 떠서 들어가보니까 40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길래 피자 먹방만 하시고 끝날 줄 알고 끝날 줄 알고 그 영상 보고 있었는데 게임방 중이셨다니 트위치 메인하면 왜 이제 봤다모으 무슨 게임 중인가요? 여기서 이것도 해피로 해야되나? 지금 계속 반대로 눌렀을 때 이 얘기가 진행된 건지 아니면 그냥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반대로 다 갑시다 어 해야 될 질문에 반대로 어 어 이제는 엔드가 아니라 출구로 바뀌었어 또 단어가 조금씩 바뀌네요 체크 어 언제까지 이거 해야되냐 불쌍해 얘 주인공 누군진 모르겠지만 나잖아 허허허 개불쌍해 또 해야돼 이거 몇 번째야 또 3784번 했어요 저 98% 휴먼이에요 아 아 좀 아 그만해 뭐하는 거야 진짜 두 시간 동안 나 이것만 시킬 셈이야? 아 진짜로? 페이스라면서 뭐야 소리도 안 나오는데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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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도 안 나오는데 아니 얼굴 페이스 테스트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음악도 안 틀어주고 음악 고르네 음악 고르네 구우면 다이브하십시오 어 기목정리 감사합니다 어 진짜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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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홈 왜 거꾸로 뒤집혔지? 그 맨 처음 경고문에 자 7871번 94% 휴먼이죠 지금 맨 처음 경고문에 오래하면은 막 중독현상이랑 뭐 안 좋은 거 막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주인공이 그걸 겪는 거 아닐까? 3시간 이상인가? 그 정도 하면 안 된다는데 이거 7000번 했다고 치면은 3시간 훌쩍 지나 있을 거 아냐 그죠? 뭐야 저거 누가 그렸어 정답 뭐야 이건 어? 뭐 뭐 뭐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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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모여 네? Where, Maybe 뭐 이.. 아니 뭐라고 뛴 거야 아잇 몰라 아 뭐 후딱 지나가가지고 뭐라 새했는지 못 모르겠네 씨 뭐지? 어 어 그리고 달리기 속도도 느려졌어요 달리기 속도 느려졌어 지금 캐릭터가 뭐여 호 이걸 왜 계속하고 있는거지? 날 좀 보내주라 뭐야 뭐가 됐든 간에 너무 무서운데 진짜로? 그냥? 이 상황 자체가? 저기는 안 들어가봤는데 저게 왜 빨개? 헉! 저게 왜 빨개? 콕! 죄송합니다 흠 흠 흠 뭐야 이거? 그는 너보다 좋은 곳에 있어? 이게 뭐 트라우마 같은건가? 교통사고 이게? 뭐야 이걸 왜 하고 있는거지 근데? 오케이 오케이 자 빨간 곳으로 달립니다 왜 빨개졌어 공포의 상징 빨간 조명 나가기 또 설마 또? 어 이제 시작됐다 이제 이제 진짜다 헬프 헬프 어 이제 무섭다 어 이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왜 이래 왜 이래 가운데 이거부터 확인해 볼까요? 헉 크레이널 크레니얼? 크레니얼이 뭐지? 자아 검색 찬스 크레니얼 아 두개의 골 머리에 데미지를 받았다는 건가요? 뇌손상 뭐 이런거야? 아니 이거를 만번을 하면 어떡해 밥도 안 먹고 여기에 갇혀가지고 애초에 이걸 왜 시키는거야 도대체 헬프 달리기 더 느려졌죠 지금 아아아아아아 나가 헬프 아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? 무서워 죽겠네? 살려주세요 쟤 무슨 세계인거지? 뭐야? 아 거꾸로 뒤집힌거구나 이게 아우 깜짝이야 어 뭔가 했네 쟤 어떻게 된거죠? 환각을 보고 있는건지 여기 아 공포의 상징 빨간 빨간 조명 이거 반칙인데 진짜 반칙인데 아 살려주세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는거죠? 웬 아유 집에 언제와? 홈 홈 홈 헬프 도와줘 집에 언제와 그 교통사고 그게 주인공 얘긴가? 아 뭐 어떻게 된겨 지금 갑자기 이거 뭔소리죠? 어우씨 깜짝이야 뭐라고 써있는거야 이거 어우 나가는 문 아아 복사 붙여넣기 어 너무 어두워요 아 너무 어두워 여기도 갑자기 뭐 튀어나오면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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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반칙 반의 교칙이란 뜻 아님 오 왔다 왔다 또 왔어 또 왔어 아 또 왔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흐 흐 쪼끄만 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 형체같은게 보였는데 그죠? 뭐죠 지금? 지금은 아무것도 안보이구요 오 오 오오 뭐야 씨 오오 누구세요? 오우 씨 절로 가면 되나 지금? 저쪽 빼고는 다 어둠뿐이어가지고 절로 가는거 밖에 없겠죠? 어 또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되는데 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아 어 문이 닫힌다 어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이거 너무 싫어 어우 눈 아파 뭐라 써있는거야 뭐야 우어어 뭐야이건 흡 저기 사람 형체에 또 있다 뭐라 써있는거죠?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아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오류인거 같애 아 여기 다있네 왜? 누구지? 뭐라고? 뭐라 쓰여있는거 여기 사라? 사라? 사람 이름이 있는거 같은데? 마이클? 사라? 아론? 그냥 다양한 이름들이 써있는건가? 찰스? 왜? 왜? 왓? 와이? 오오 뭐야 이건 토오오 으오오! 어 뭔데? 멈춰줘 뭐야 내가 한거 아니야 니가 멈춰야지 아 뭐..뭐야 나가 나가 자꾸 클릭소리 어디서 나는거야? 안 나가줘 악몽같이 밖으로 안 나가지고 절로도 못가는데? 뭐야 어 어 보내 주단지 이 어 됐다 출근가? 뇌손상 뇌손상 이거 뭐죠? 18,991? 그 상태에서 8000번을 더한건가? 이건 뭐죠? 그.. 빡쳤을때 만화힘줄? 삼지창? 이건 뭐야? 빡쳤냐 포크로 뭐 먹겠냐 물어보는건가? 나 빡쳤어 눌러도 반응 안되나요? 이거 뭐야? 666이야? 9999야 어 왜그래 진짜 아우 어지러워 진짜 무슨 병원에서 검사받는거 같애 어 무서워 왜그래 이거 오오오오 하C 하찌 하찌 어 맨처음 거긴가? 어 맨처음 그 대사 똑같다 땡큐풀 펄체얗이싱 아월 릴리 디벨롭트 풀다이브 시스템 자,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서버에 연결되는 것이다 자, 근데 글씨가 막 깨지네요, 이제 뭐하고 있는 거지? 어, 달리기는 속도는 돌아왔다 아까 읽은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봐야되나? 사라져, 근데 글씨도 다 깨져있고 어, 뭐야 이건 어, 얘들아 무서워 왜그래, 이거 뭐야? 어? 와, VR 하는 것 같애 이거 VR로 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자, 시스템 워닝 오프라인 서버에 오래되면은 시스템 노이즈에 뇌가 많이 그, 되면은 그, 안된다는 거죠 그쵸? 지금 75%야 뇌의 데미지가 75%라는 건가? 아니면 휴먼이 75%라는 건가? 지금 너무 오래 해가지구 뇌 손상을 입은 거 같애요 이 테스트를 왜 오래 하는 거지, 근데? 한 세 번만 해도 그냥 바로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을 텐데 한 번 들으면 못 나가나? 됐다, 됐다 됐다 시스템 끝나지 않아 끝나지 않아 어, 뭐야? 되돌아가야되나? 시스템 누르면 뒤로 되돌아가볼까요? 누르면 계속 반복이네? 근데 이 게임 자체가 계속 반복이긴 한데 시스템 어 계속 눌러야 되는 건가보다 여기 막힌 길이예요? 점프도 안되구 점프도 안되구 다이아 못가는데 롤 맨날 한다고요? 아, 맨날 안해요 맨날 하면 다이아 갔지 어, 뭐야아 계속 또 실패 또 실패 어, 이제 됐다 다이아 맨날 하면 가요 진짜로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해 맨날 놀아기 를 하.. 하면 안됩니다 어 어, 다시 우리에게 익숙한 그 방으로 왔다 테스트 받는 방 아닌가? 맞죠? 뭐야? 아 테스트 받고 싶다 뭐라도 물어봐줘 나한테 스읍 누가 불 껐어 불 좀 켜주세요 여기 전광판 볼까요? 여기도 꺼졌네 다 꺼진 것 같은데? 그냥 바로 출구 쪽으로 가보는 게 낫겠다 그죠? 다 꺼진 것 같애 지금 어, 깜짝이야 불 좀 꺼주.. 아, 불 좀 켜주세요 좀 무섭네요 어휴 누가 자꾸 클릭하는 거야 뭐야 이거 클릭 소리 뭐야 왜 이렇게 앞으로 늦게 가? 천천히 가? 어, 뭐야 I wish I had talked to my mom or sister instead of going this prison 나는 우리 엄마나 시스터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날뻔했어 이 감옥을 사는 거 대신에 이 게임을 말하는 건가? 이 알, 알카이론? 알카이론 서버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? Maybe they would have noticed my absence and help me 아마 그들은 나의 이걸 눈치채고 날 도와줬겠지? 게임 중독 이런 건가? 뭐야 내가 언제부터 거울을 안 봤지? 뿅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추워 세상에 위험한 게임은 없어요 RTF4 누르면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여기서 기다려...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? 오우 뭐야? 끝? 끝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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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? 끝?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흠... 열받네 넬다님 감사합니다 아 가상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그런 건가? 어? 아! 이 게임 덕분에 스팀 환불하는 법 알아냈어 아! 쓰... 요즘 이런 류의 게임들 많이 나오네요 불길한 노이즈와 치직거리는 소리 이런 거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유치하다는 느낌 받음 이거 아까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2시간 데우는 거 맞았던 거에요 환불각이 떠버렸어 아! 김옥정님 감사합니다아! 진짠가보다 이게 뭐야? 흐흫 너무 별론데? 다 환불 받네에? 흐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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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 쓰... 이 게임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새드